안녕하세요. 면 땅그리픽의 면 땅입니다. 자 손부분도 이렇게 놨고요. 다시 타프로 가셔서 손가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을 손가락을 캐릭터 들어가서 조인트 툴 자 일단 엄지 먼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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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놨고요. 자 이게 엄지 이렇게 놓겠고요. 다시 여기는 지금 손가락이 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체형이면은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겠죠. 자 이거는 일단 검지라고 할게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이건 중지라고 일단 놓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놨고요. 자 이거를 이 왼팔의 이 끝에 여기에 갖다 놓는 거죠. 하나 둘 셋 선택해서 이 밑으로 다시요 자 검지 검지 선택하셔서 이 밑으로 아 잠시만요. 지금 여기 위치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. 지금 보면 지금 이 0점에 이게 그려졌죠. 이거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자 잡아줬고요. 다시 한번 자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조인트 팔에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상태가 됐으면 저희는 이 팔에 IK 세팅과 IK FK 세팅을 할 건데요. 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. 네. 익스프레소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자 IK 세팅을 해야 될 건데 자 이쪽 부분에 자 움직일 때는 웨이트 툴로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였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세 번째 거 IK IK 체인 걸게 되면 자 자 요거 자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저희는 자 이 IK IK를 선택하셔서 에드폴 하게 되면 이 조인트 에드폴이라고 생겨나죠? 이걸 이 뒤쪽으로 빼줍니다. 그러면 자 이 조인트 팔 고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요렇게 되는거죠? 관절이 뒤로 좋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조인트 어 이 폴 어 폴벡터라고 하는데 자 요거 선택하셔서 이것도 null object이기 때문에 보이게끔 음 서피어 xy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팔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IK 세팅은 된겁니다. 아 이 조인트 팔 언더바 어 점 고를 자 큐브 사이즈 키워주겠고요 이 코디네이션 가면 자 제로 네 요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다시 선택하셔서 초기화 프리즈홀 이렇게 해줬고요 어 자 IK를 잡으면 요렇게 운동이 되는거죠. 저희는 IK와 FK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컨트롤러를 세팅을 할겁니다. 자 일단은 자 일단 IK가 하나 세팅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조인트들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자 이거 세개를 요렇게 선택을 하겠고 이거는 이 조인트 자체를 저희가 컨트롤러 할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가셔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어 서피어 와이어 네 요걸로 놓도록 하겠고요 커스텀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자 저는 자 요렇게 일단은 제 위쪽 부분은 좀 크게 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요정도 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자 요 부분 요게 이제 어 암 컨트롤러 아유 왼팔 컨트롤러 네 요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건 이거죠 지금 IK 세팅은 IK운동이 되는데 자 FK 조인트를 움직여서 회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린 이걸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린 익스프레소를 사용할 건데요 자 IK에서 중요한건 요겁니다 요거 유주 IK랑 어 이 IK FK 요거 요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거냐 에 대한 부분이 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자 컨트롤러 선택하셔서 좀 잘 보이게 네 네 일단 요렇게 놨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선택하셔서 저 오른쪽기 누르시면 아니다 이거 선택하셔서 일단은 어 저희가 이 IK FK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유주 데이터 가셔서 add 유주 데이터 자 자 IK FK I IK IK FK 요렇게 놨고요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0과 2를 쓸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퀵탭 라디오 라디오 요거를 네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신텍스라고 있죠 이게 문법을 말하는 건데 value value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0을 죽였고요 자 세미콜론 이렇게 놔서 어 어 어 IK IK 자 문자를 요렇게 놨고요 다시 1 1은 FK다 이렇게 세팅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버튼을 만들겠다 그죠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여기 유주 데이터라는 항목이 생겨나고요 IK와 FK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요렇게 IK를 눌렀을 때는 이 IK 부분에 이게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IK는 그니까 0으로 놓기 때 0으로 놓을 거라서 0% 그리고 FK일 때는 뭐 100% 요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FK일 때는 이게 꺼지게끔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그러면 자 오른쪽 켜 눌러서 자 프로그래밍 태그 안에 가시면 엑스프레서 선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툴인데 그래픽 비주얼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문자로 이렇게 나열해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노드를 통해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왼팔 컨트롤러 NULL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택해보시면 IK, FK라는 부분이 있죠 이걸 선택하 드래그 하셔서 이 뒤쪽 부분 아웃풋 나가는 부분에 회색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불러올게 자 요 IK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IK 태그 IK 익스프레션 불러오겠고 요쪽 부분에 뭘 받을거냐면 어 저희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오른쪽 키를 눌러서 뉴노드 엑스프레소 제너럴 안에 들어가시면 result라는 어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드래그해 보겠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하니까 지금 이 지금 IK FK 이쪽 노드 컨트롤러에서 0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두가지 값을 갖고 있죠 0 아니면 1입니다 그죠 그럼 1의 값을 나타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결과값에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겠고 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런 방법 자 0이 이제 IK죠 자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오른쪽 키 눌러서 뉴노드 엑스프레소 제너럴 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은 불리언의 약자이며 어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참 거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거짓으로 어 조건을 나타내서 명령을 어 실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낫이라는 거는 0이 저는 낫을 꺼내보겠습니다 낫을 꺼내면 0이 지금 출력되죠 저는 0을 출력할게 아니라 자 저는 리절트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꺼내도록 할게요 뉴노드 엑스프레소 제너럴 자 리절트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어 지금 값이 지금 1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낫에서는 자 요쪽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게 되면 1이 값이 나타나는게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지금 1 값이 이렇게 출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0과 1의 값을 통해서 어 다른 요쪽 부분을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지금 ik 세팅이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0 값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 0 값을 지금 유주 ik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유주 ik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ik fk는 지금 0%죠 0%면 지금 0%면 0이죠 ik 네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자 꺼졌다라는 거는 이제 어 0이라는 거죠 켜진 거는 이제 1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 지금 ik로 이렇게 세팅을 잡았구요 지금 자 지금 1의 값이 나오고 있죠 지금 ik로 ik로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켜져야 됩니다 이게 켜진 게 1이죠 1 그래서 1의 값을 이렇게 ik 이렇게 담아 주겠구요 어 지금 fk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0 그죠 0은 ik 맞죠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자 왼쪽으로 컨트롤러 ik 세팅할 때는 자 이렇게 ik 운동 fk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관절의 운동 네 이렇게 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딸려 가지가 않죠 자 요 부분을 한번 제어해 볼 건데요 자 이 컨트롤러 선택해 주시고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자 리깅 태그 컨스트레인트 자 psr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어 자 일단 p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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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 세번째 거 pr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자 뭔가 살짝 변화가 있는데 p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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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요렇게 스팅을 일단 잡았구요 그리고 자 요거 자 잠시만요 자 요거 요렇게 했을때 자 요것도 여기에 딸려가야되네요 그죠 또 포지션이 맞아 이게 무슨말이냐면 자 자 IK일때는 이 PSR에 이 P가 작동이 되면 안될거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값을 이 스트렝스값을 이 스트렝스값을 자 일단은 체크해 주겠고 그래야 똑바로게 됩니다 저는 이 스트렝스값으로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IK일때 IK가 저희가 지금 0이죠 0일때 이 PSR에 그죠 스트렝스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0값을 0값을 요렇게 자 담으면 여기가 지금 0으로 됐죠 그죠 그러면 IK를 이렇게 1번에 다시 움직여 요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거죠 자 자 요 핸드부분도 자 자 요것도 한번 이름을 좀 적어볼까요 암 암 암2죠 포암2 그리고 그리고 핸드 핸드 핸드2 요렇게 됐다면 자 요부분 자 오른쪽게 눌러서 리깅 태그 컨스트레인 PSR 저희는 로테이션만 쓸겁니다 자 P포진을 꺼주겠구요 자 여기에 저희는 M8 컨트롤러 요렇게 갖다 놓는거죠 그리고 지금 요렇게 휘어져 버렸는데 오프셋하시면 메인테인 오리지널 요렇게 넣는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IK 회전 그리고 자 다시 FK 하게되면 이 상태에서 네 요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거죠 그죠 키를 줄때는 요거 자 이 조인트 이 네개 다 키를 주셔야 됩니다 이 IK까지 자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Racing